희한 시노기를 어디섰어요? 아 어디섰어요? 막 3점 차는 거 있잖아요 대초마을의 악원은 시녹이를 발견하고 아하하하 명대사 명대사 시노기 넌 내꺼야 시노기 넌 내꺼야 으아아아악! 좋았어 명대사네 규계에 빠질 수 없어 자! 좌우 35 자!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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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누이 좋아 만들어 보세요 빨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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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대로라면 죽어 조심해야돼 물을 떠가야겠구만 슉슉슉 슉슉 따!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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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이 우리 위기가 맞느냐 네 맞습니다 내가 신호기를 가져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하 신호기를 가져와 신호기 어디다 날아놓을까? 신호기 털어갈수도 있지 않아요? 신호기 뭐 털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? 야 잠깐만 이런 꼼새를 이겼는데 이거? 오오오 오오오 전설의 에메랄드 하트 잠만 여기다 하나 더 낚시해야지 나이스 에메랄드 하트 아니 지금 돌 캐야되요 지금 아지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? 이분 만드실 줄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하실래요 어떻게 만드시나 이거 아닌가? 너버헨 너버헨 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? 나 없는데? 야 뒤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? 뭐지? 이거 먹사가 일부러 꼼새 해놓은거 아니에요? 이 새끼 뒤에다 뒤에다 우리가 1팀이야 어디팀이야 아 지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어요 뭔 소리여 이건 아 아 자 잠시만요 자 어 위에 누구있다 뭐가? 위에 누구 있었어요 방금 리듬표 리듬표 어디 안 뜨는데? 어 분명히 가는데 나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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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야 뭐 없어졌어 우리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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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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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되요 못잡아서 님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 직전에 그런거에요 님이 잘못한거라고요 우리 얼음 있어요? 학원님 학원님 이분 파크 삼용차 개구라야 개구라 개구라 이리와봐요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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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장난하나 지금 뭐에요 이게 야 너브라 빨리 니가 만들어 알겠습니다 개방한거 같은데 지금 잠깐만 안되겠고 오케이 아 로키 러룸 러룸 아니 중력이 쳐들어왔습니다 중력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리비를 거네 바닷가 야 이거 해야지 이거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나 밑에 보석이 있어야되요 보석 있네 아니 에미라이드 아니준형이 개수작 니어로 할까 성급함 성급함 아니 혼도 지킬때 좋을거같애요 아 힘 쟤네들도 걸려 아 그렇구나 성급함으로 하자 그럼 야 안돼 왜지? 아 이거 철로 되나? 뭐지? 아 위에 뿌셔야되지 아버님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성급함 안뜨는데? 버프 버프 뜨냐? 뜹니다 뜹니다 오케이 나이스 성급함 공격 속도도 증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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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없지 우리팀? 나무가 없어요 뼈락이로 하면 되지 묘목을 심어놔야죠 자 나무요 잘가 캐겠습니다 잘하라 됐어 자 이제는 발 빨라야돼 발이 빨라야돼 지금 우리 너무 늦어요 지금 우리 어떤 분이 코보 선생님들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오케이 빨리 빨리하자 랜일났어 랜일났어 일단 광부니까 아지님이 이거 빨리 돌케야되요 아지님 이걸로 돌케요 네 오케이 야 위에 벌써 저거 쌓아놨네 저거 없애는거 없애는다 약간 능력이 와가지고 제가 죽여버렸어요 자 저런거 빨리빨리 없애는게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이게 너무요 아 뭐요 능력 안보냐구요? 제 능력은 하이라이트죠? 제 능력이 뭘거 같아요 여러분들 제 능력을 슬그머니 마법사를 예상해봅니다 마법사를 예상한다 과연 자간 기다려봐 알로키 이거 좀 이거 없애고 가야돼 이런거는 여러분들 기지에 굉장히 안좋습니다 바로 없애야돼요 이런 구조몰들을 계속 냅두면 나중에 안좋아요 미리미로 없애 놓읍시다 나미리미리 나미리iously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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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왜냐면 제우스 제우스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대박이 났네요 건방님 자식들 돌캐 네 이 새끼 네오 잠깐 아직 내 능력을 확인 안했다고 어디 제우스 주제용 자 내 능력 한번 확인해 보겠나 내 능력은 말이지 흐흨흨흫흐흫흫 방치하러 갈게 얌 아 수화개신이니? 네 그 모든 능력 중에 가장 쓰레기인 수화개신 무능력 자 저는 여러분들 졸라쌉니다 이제 제 능력은 여러분들 90초에 1개를 소모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인데 엄청 셉니다 한방에 다 죽어요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이거 락어지만 이길 수 있겠구만 오케이 야 우리 성급함도 있어서 더 빨리 캐지 않아? 광부에다가 성급함까지 네 오케이 좋아 도래에 이분이 많이 튀기시네 야 이게 지금부터 필요한거는 여러분들 상자의 위치입니다 상자를 제가 야 나무 어딨어 오케이 상자의 위치를 트랩을 만들어 놔야되요 창고를 안털리려면 긴장 위치 어둡다고 여기 어떨까요? 아냐아냐아냐 자 여기다가 지금 어 이거를 놨잖아 그러면 애들이 여기 집중하게 돼있어 오케이 그럼 한 이쯤에다 놔야지 뭐야 맞고 있는데 누가? 뭐하시죠? 어허 저런 사람 처음인데 잠깐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기다려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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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블럭 반블럭 아 반블럭 아닌데? 반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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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예예예 예 나이스 아 이거 모르지 아 야씨 왜 모르겠다 절대 모르지 이거는 절대 모른다 이거 야 이걸 알면 천재다 양궁선수봐 저건 모르지 이거? 어? 딱 가렸네 오오오 아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역시 아버님 제우스를 할 자격이 있으시네요 좋아 야 딱 왔는데 저건 모르겠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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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 저기 팀이 어디 어디 팀onds고 너무 siamo 누구누구 팀이지 야씨 쩐다 왜왜왜왜 더 모르겠다 오오와 오와 무슨 짓을 야 여기 창고 있어요 여기 onse broadly 아니 모를거 같은데 계단계단 여기에서 이렇게 열면 돼 어?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를 막아 놓으면 되겠네 오케이 와 야 쫀다 더 모르겠다 여기 창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? 됐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우리 팀만 와요 우리 팀만 조심하여 한 것 같은데 야 여기 어? 뭔가 모르겠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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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를 여기다 놓으면 안돼 이거 이걸 여기다 놓지 말고 아 약간 숨긴듯 안 숨긴듯 상자를 여런데다가 분산시켜 놔야지 숨긴듯 안 숨긴듯 자 이런데다 딱 놓으면 끝 자 여기다 에메랄드 일곱개 정도 넣어놓으면 끝 네? 아 에메랄드는 여기다 놔야겠다 쟤네 에메랄드 가지고 있으면 안돼 자 어 쟤네들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껴야되지 않을까요? 3대3대3이야 지금 자 쟤의 능력은 제우스 제우스입니다 쟤네들 오는데 어? 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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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시님은 집만 지키면 됩니다 네 뭐야 얘 뭐야 얘 저 새끼 뭐야? 야 저 새끼 방금 뭐야 마술사 같은데요? 잠깐만 마술사 아니라 저 새끼 닌자 닌자 야 그 뭐냐 날라다니네 그니까 뒤로 가는거 방금 내 뒤로 갔어 분명 그게 마술사 아니에요? 어? 그게 마술사 아닌가? 클로킹인가? 암살자? 암살자 아니면 클로킹 암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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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때문에 다 안때려진거 같은데 렉때문에 다 안때려진거 같은데 아니 제가 퓽가는거 봤어요 암살자 잤어요 내 뒤에 있었어? 이펙트를 봤네 네 사막 뭐지 저쪽 연맹인가?그러면? 어! 날아간다!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옹 폐기로 도망갔어 폐기로 멀리쳤어 피맨 폐기로 몰려쳤어 폐기만 일단은 누구든 죽일수 있죠 네 폐기로 멀리쳤어 어퇴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계속 숨겨놔요 네 가자 너가 싸 업사이야 아 개자식 쫄다고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쩌식이 오지 누굴 건드려 아 씨부랄 자 잠깐만 조심해야겠다 야 이제 돌검 같은것 좀 만들어 놔야겠다 난 제우스라 전면전은 위험해 번개로 다스리겠어 얘들을 우리 돌이 엄청 많은데요? 어? 완전 맞춰 엄청 많지는 않은데? 얼마나 열심히 캤는데 자 검의창고를 만들어 놓자 저도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검의창고 검 검 검 여기다 넣어놓고 검 20개 만들었습니다 여기 창고에도 비상시 검 음 넣어놓고 야 상자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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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전망 달짜님 전망에 달짜님 야 달짜 역가루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못생긴게 어? 이 새끼들이에요 야야야야야야 저리가 안떼어줘 안떼어줘 오케이 핑맹이 갑자기 사라지면 뒤돌아오면 돼 나이스 나이스 나는 암살자 암살자는 내가 공략할 수 있지 서접이야 암살자가 내 뒤로가면 어 바로 뒤돌아오면 돼 내가 아 로키 로키 역시 라거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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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를 파악하는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처 아지님 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야 잠깐만 이러다가 우리 하나 털릴 수도 있으니까 자주 쳐 들어오는데로 가자 오른쪽 여섯시쪽이 가리 얘는 누구지 개리 개리 잘 짜 핑맨 팀 시작 uff 아이 sport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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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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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겨버려 루겨버려 야야야 아 아퍼 와 얘 복서다 복서 야야야 가가가가 게리 죽었어요 오오 어 죽녀님이다 죽녀님 야야 때렸어 야 죽녀님 죽녀님 야 야 어 필름에 저새끼 뭐야 어 기지에 중력 기지에 중력 야야 빨리 기지에 중력 잡아 어 지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갈 갈 갈 갈 갈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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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씩에 떨어졌어 없어진거 있니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지금 아무도 안 죽었어요 렌션 오케이 가가가 중력이 기지에 있어? 죽였어? 어 죽였네 오케이 기지 잘 지켜야 돼 지금 창고를 창고를 모려내 아직까지 야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이걸 알면 천재지 어 야 야 블레이즈 막대하고 이거 나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뼛가루가 어디갔지? 없어? 훔쳐오면 돼 뼛가루 훔치러 갑시다 어 아니야 전방에 누구있다 룩력 룩력 오 하 건방진새끼 가를 주러왔구만 가를 주러왔군 이거 전방이야 자 복게임 만들었니? 네 2개요 흐흫 좀 창고 이거저거 만드시지 2개를 만들었구나 만들라고 했더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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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시동이 다 뭉쳐갔지? 네 아직 있어요 아 오른쪽에 오른쪽에 기둥이 한 명 승어있어요 기둥이?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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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이 말이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기지 지켜 너 아 기지 지켜 지금 기지로 가 야 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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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아 쫄리로우 자 bot 사살했어 아니 야 이 죽음을 저기로 알리지마라 ㅋㅋㅋㅋ 아아아아 안돼 넌 흐흐흐 저기 저기 작전 다시 다시 가자 야 곶갱이가 없어 곶갱이 곶갱이는 얻으면 되지 잡아서 야 잠깐만 씨부랄 아 신전하면 잘 떨어져 이게 자 갑시리아 갑시리아 가자 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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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점프 우리 기재에 핑맨이 있어요 야야 뭐야 얘네들 흐흐 걔를 다 쫓었는데 야 레알 이길 수 있겠다 레알 이겼다 레알 이겼다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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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szam 레알 ropes 이제 아아아아아아